이원대, 사이먼, 이정현과 사이먼의 매치업입니다. 사이먼 성공! 역시 사이먼 선수가 내외각에서 출범해낼 수 있는 블랙핑 선수가 해낼 수 있어요. 사이먼 엘리어 패스를 받아서 득점! 강병현, 사이먼, 이정현이 다 돌렸고 올라갈 때 양동근이 반칙을 했군요. 양동근의 반칙을 하면 됩니다. 강병현, 4초 남았습니다. 사이먼 밀고 올라가는데요. 성공이에요. 이런 것이 신이 없으면 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윌리엄 딱합니다. 사이먼! 김균 선수와 사이먼 선수가 서면에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선집니다. 전준벅, 한 번에 들어갑니다. 적정파! SK전에서도 외곽이 안 들어가서 거진했어요. 그러나 바로 또 적정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이먼입니다. 여기서 완패스에 바로 왔어요. 원래 패스가 넘어왔고 득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성공! 이페브라. 자, 엘리어. 성공이에요. 성공이여. 거두 잘 맞네요. 다 살려주네요. 아, 못살렸어요. 사이먼의 팔에 걸렸고, 가볍게 슛. 역효과가 납니다. 완수대완의 관점은 양쪽 편한데. 아, 또 크게 힘을 빼고. 아이페브라가 이제 가대의 역할을 확실하게 충실히 하면서. 자, 사이먼. 좋아하는 외치인데요. 석정파입니다. 이 득점이 아주 컸습니다. 사이먼. 역시, 이를 수 있는 곳은 사이먼입니다. 올해 사실은 어시스트가 앞선 경기들 많았는데, 오늘 이게 첫 어시스트가 됐어요. 사이먼은 안고 타지 않고 일단 공격은 합니다. 일단 정답한 이후의 분위기는 다시 그냥 KGC 사이먼. 키린 성공. 이야, 두 번 점프를 연이어 뛰었습니다.